내가 막지 않으면 이번에도 자기 자신 보다는 나를 지키려고 할 거야 너 기다릴 거야, 네가 나 기다려줄 것처럼 여기가 지옥이야 하지마요 너는 나에게 이해해줘야 돼 네놈이 어떻게... 처음부터 이런 장정이었어 싫어, 난 못해 내가 발딛고선 지금 이 자리 무슨 의미인 줄은 알아 내가 실패하면 네가 죽여 만약에 이 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네놈이 어떻게... 처음부터 이런 장정이었어 싫어, 난 못해 여우는 백살이 되면 아리따운 여인이 될 수 있고 사내가 되어 여인과 교접하기도 한다 천년을 산여우는 하늘과 통하여 천년을 산여우는 하늘과 통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